왜냐면 저보다 게임은 더 잘하시잖아요 초풍도 한 3번 4번 쓰시고 전 그렇게 못하거든 아 나는 저렇게 초풍 잘 쓰는 사람 부러워 어우 뭐야 아 고자 펀치 오 저런 것도 있어? 나이스 아이씨! 아이씨! 턱 아 왜 안맞냐 안맞았지롱 어 뭐야 아 짧았어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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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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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승진 승진 좋지 오 이거 흘려? 빠셰! 너만 고작 펀치했어? 나이스 안 일어나 아 내가 날라가네 나이스 헤헤헤 아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 먼저 들었잖아 아아 승진하네 승진해야돼 승진 나이스 저 습관이구만 다 타 다 써 타 타 아아 썸바 아 왜 안맞아 썸바 아아아아이 빠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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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거거든 따라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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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날아쓰기 탁 나이스 따 탁 따 딱 탁 에헤이 에헤이 야 야 아 아이야 아이야 봐준건가 아 아enzie 갈라차기 안 돼에에에에에 오우 추다 아 가빈도 시켜야 되는데 아 중하상 강등 강등 아 깝다 고리불행살 아 아깝다 보리불행살 맞아요 쭈응 아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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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아우 씨 아 아 아 아 아우 진짜 어 토오카님 오셨네 어우 제 누추한 방송을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승단을 한번 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질러 안 돼 아 날라씨가 엄청 좋아하네 그렇다면 나도 아샤 아 내가 못 썼는데 아 아이씨 하하하 아 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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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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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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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헬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rid 감동 축하한다잉